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촬영을 할 준비가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 미용실에 가서 좀 머리를 한 김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인이 많이 하는 성형수술 중에서 쌍꺼풀 수술 다음으로 코 성형을 많이 하는데요 일본인 한국인과 같은 동양인의 경우 서양인에 비해서 눈이 작고 코가 낮다고 생각이 되어 일본이나 한국에서 그러한 성형수술들이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인 1970년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연예인 누구누구가 일본에 가서 성형수술을 했다더라 하고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1990년대 후반부터 연예인이 일본에 가서 성형수술한다는 소문은 잦아들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도리어 일본에서 혹은 중국에서 성형수술 환자들이 많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개나 소나 있는 쌍꺼풀이 왜 저는 없을까요 하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방계 몽골리안 혈통은 시베리아 벌판에서 추위에 적응하느라 알렌의 법칙에 의해서 눈이 작아지고 코가 낮아지는 사람들이 적자생존으로 우리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골격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는 장두형 얼굴과 단두형 얼굴이 되겠습니다 즉 노란 화살표의 옆 얼굴에서의 귓구멍에서부터 콧대까지의 거리가 중요한데요 여기 파란 화살표 거리도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색 화살표가 길면서 노란 화살표가 낮으면 꺼진 중안부에 코만 우뚝한 얼굴이 되겠고 빨간 화살표가 하늘색 화살표보다 길면 코가 높아도 입이 튀어나와 보여서 별로 높아 보이지가 않는 얼굴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연예인 코성형과 일반인 코수술의 차이인데요 빨간 라인의 콧대가 앞에 있고 파란 화살표 즉 귀족수술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파란 화살표 부위도 꺼지지 않으며 노란 화살표가 빨간 화살표보다 길면 안되겠습니다 이를 간과하게 되면 눈 크고 코 높고 얼굴 부위 라인인데 예쁘지 않은 강남언니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코는 얼굴에 입체감을 주는 효과가 있는데 꺼진 중안부에서 납작한 얼굴에서 콧대만 세우게 되면 허허벌판에 큰 높은 빌딩만 세우는 격이라 예쁘지 않고요 이렇게 코바닥이 올라오면서 코끝이 살아야 입체적인 연예인 코 모양이 되는데 이는 귀족수술 비순각수술과 코수술의 비율이 맞아야 나오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족수술로 연예인 비순각 만들기라는 동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기본 코성형 즉 콧대 성형 콧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코끝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성형은 1970년대 80년대에는 이러한 코 실리콘 보영물을 이용한 콧대 성형만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코 모양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콧대는 높고 코끝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모양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는 이 실리콘이 사실 뭐 말랑말랑 하긴 합니다만 고체입니다 고체 딱딱한 고체인데 이 딱딱한 코 실리콘 보영물이 코에 이렇게 삽입이 되게 되면 코에서도 코의 윗부분은 단단한 조직입니다 뼈가 있어서 단단한 조직이고 코 아랫부분은 말랑말랑하면서 움직이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가 하드한 부위, 소프트한 부위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코 실리콘을 이용해서 콧대를 올리게 되면 딱딱한 부위에서는 코 실리콘이 더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코 끝에 말랑말랑한 조직에서는 실리콘이 딱딱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처지게 됩니다 피부 긴장도에 의해서 그래서 코대는 사자코처럼 높아지는데 코끝은 자꾸 낮아지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코끝 성형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코 성형 사진을 보게 되면 빨간 라인과 같이 남자스럽고 티가 나는 경우가 이렇게 코가 위가 높고 코의 아래가 낮은 경우가 되겠고 예쁜 코 각도가 되려면 여기 노란 선처럼 실리콘의 각도가 위에는 낮으면서 아래는 높게 이런 코가 예쁜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콧대 높이는 법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콧대 필러가 자동검색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런 실리콘을 이용한 코 성형은 수술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주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20년 전에 알약을 먹고 한숨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예쁘게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알약이 없을까 뭐 오페라의 사랑의 묘약이 있는 것처럼 예뻐지는 알약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코 필러로 코 실리콘과 같은 콧대가 우뚝 서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실리콘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사람이 없겠죠 이렇게 딱딱한 실리콘을 콧대에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 콧등의 피부가 긴장을 받아서 얇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에는 지금 피부가 탄탄하겠습니다만 이 피부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게 되는 것처럼 콧등에 실리콘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피부 긴장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피부 긴장이 있습니다 그 긴장도로 인해서 피부가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그런 긴장도가 높은 콧대에 필러를 맞게 되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필러가 이렇게 눈 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퍼지니까 또 그 위에 필러를 코 필러를 또 맞으면 또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점점 계속 퍼지면서 위에서 계속 올라가고 계속 퍼지면 두툼한 콧대가 발생하는 것이게 되겠습니다 또한 필러로 코끝도 올리자고 하는데 사실 실리콘으로도 코대는 잘 올라가는데 코끝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물렁물렁한 필러로 코끝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동영상을 찍고 보니까 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코 수술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코끝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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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